이렇게 그동안 궁금증을 자아냈던 디워도 어제 개봉과 함께 우리에게 왔지만 주연 배우들도 한국에 왔습니다. 심영래 감독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또 함께 작업하면서 뭘 느꼈는지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 SF 영화의 새 역사를 쓴 심영래 감독의 디워의 주인공 제이슨 베어와 크레이그 로빈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국에서 TV 시리즈 로스웰로 얼굴을 알린 제이슨 베어는 디워에서 선한 이무기를 수호하는 전사의 운명을 가진 방송기자 이딘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코미디언 출신 크레이그 로빈슨도 같은 방송기자 역을 맡아 감초연기를 펼치는데요. 이딘의 전사의 운명을 받았다. 이딘의 전사의 운명을 받았다. 이딘의 전사의 운명을 받았다. 이 두 미국 배우는 심영래 감독이 유명한 코미디언 출신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배우는 심 감독의 이런 개그맨 기질에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시기의 전사의 운명을 받았다. 이 시기의 전사의 운명을 받았다. 그 시기의 전사에서 이 시기의 전사의 운명을 받았다. 영화 디워와의 인연으로 한국에 온 두 배우는 이틀 만에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됐는데요. 이들은 영화 홍보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 한국에 꼭 방문하고 싶다고 합니다. Zion 건강에 이컴합니다. 홍보니까, 인연... television shows all the food I've had here has been so good and everybody warns me okay that's spicy and I'm like oh I can eat spicy but it's so good we had a wonderful time making this film and a lot of people worked very hard and longed to make this come to life we hope that you all enjoy the film as much as we enjoyed making it and you'll see the world 감사합니다 할리우드가 주목하고 있는 신의 제이슨 배어와 인기 코미디언 크레이그 로빈슨이 혼심을 다한 영화 디워 두 배우의 열정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